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보금치유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치유의 여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많이 외출이 자유롭지는 못하죠. 현장 사역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역을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요. 현장에 와서 사역자, 조장들, 또 지역 성도들을 만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린 전부 확진자들이에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진자를 대면한 적이 없는데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확진자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요. 그동안 생활이 늘 일정한 생활, 밖에는 자유롭게 못 다니고 집안에서는 생활하다 보니까 두세 달 동안에 살이 확 찐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라고 앞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 동선을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주방에 가서 식사하고 또 냉장고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간식 드시고 거실에 가셨다가 텔레비전 보시다가 또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 동선이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이게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달 만에 확 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확진자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전부 날씬한 분들만 그동안 영수증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만 이 시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하셔야 돼요. 집에 계셔도 운동을 하셔야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한 가지 운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운동이 뭡니까? 영혼의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이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 전도와 선교는 때와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적 거리 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고요. 또 우리 주위에는 장단기 결석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면 전도, 대면 양육이 어려우면요. 비대면 전도, 비대면 양육하면 되어져요. 방법이 뭡니까? 전화하는 것이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약한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계속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 선물들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용 선물, 신방용 선물들을 같이 주보와 함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황금 오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적인 사각지대나 또 재앙지대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황금 오장이라고 할지라도 방치해둬버리면 사각지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사각지대로 할지라도 아무리 재앙지대로 할지라도 우리가 보금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황금 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보금을 들고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성에 갔어요. 사마리아성 사각지대여 재앙지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가서 보금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거리두기, 민족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도 꺼려했어요. 대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성을 지나가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로 둘러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아닐까요? 사마리아는 강대국의 침공으로 대부분이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천시하면서 심하게는 개같이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빌립 집사는 결단하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금을 전했는데요. 뜻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성 보금화는 빌립의 보금치유의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금치유의 여정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과 이삼질나라 보금화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빌립과 같은 온약잡은 한 사람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가정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요. 온약잡은 오늘 여러분 같은 그런 가정이 일어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가 힘을 합치면 좋겠지만 세계보금화는 온약을 잡은 바로 우리 교회. 예원교회로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빌립과 같은 온약잡는 시간, 빌립과 같은 이 세계보금말을 위한 이삼질나라 살리는 그런 온약의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사각지대를 찾은 빌립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금을 전하기 좋은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요. 누구도 찾지 않는 사각지대 또 재앙지대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각지대여 재앙지대로 갈지라도 보금을 전하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에 빌립이 결단하고 갔더니만 이 재앙지대와 같은 이 사마리아성이 완전히 보금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각지대를 찾았어요. 빌립처럼 보금 전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보금을 놓친 지역이에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에 보금 전하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보금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원약으로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말을 원약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원약이면 다예요. 매주 일요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원약이 뭔가? 그 원약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약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 원약을 잡기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원약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현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약만 있으면 어디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보금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원약 가진 사람, 원약 가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약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까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스대반의 순교와 핍박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스대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성 보금화에 더 없는 그런 기회로 여기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빌립은 핍박 가운데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보금을 전혀 몰랐어요. 율법에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율법 안에서 가장 의로운 일인 줄 알고요. 이런 악행만 저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금을 위해서 그런 사우를 꺾어서 전도자로 이렇게 쓰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예배에 인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한 장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같이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산마리아 성에 내려가 글소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정치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해결하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오직 보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오직 보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금의 말씀 오직 그리스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보금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초상이 났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집례를 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집사님 부부, 우리 재정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집사님 부부가 보금 1세대예요. 그러니까 위로나 또 친척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일러준 가정 내용은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그저 집안이 사탄 놀이터였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줬어요. 집안이 사탄 놀이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집내를 요구하고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탄 놀이터라는 그런 이야기만 해 줬어요. 그래서 장례회배에 인도하러 가서 자꾸 취조하러 간 것 같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얼른 그냥 제 생각으로는 가정에 어떤 가족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가 보다. 제가 사남매인데 집사님 부분만 신앙생활하고 결혼하셨고요. 큰 형이 49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누님과 여동생도 결혼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까지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관 예배드리고 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안 계셨던 그 명단에 없었던 상주 명단에 이름이 한 사람 더 올라가고 또 밑에 선자 명단에 또 한 사람이 더 올라가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애통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오늘은 또 애통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시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복잡한 가정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집사님 부부가 아버지께 보금전 해가지고요. 집사님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병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금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보금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보금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이나 신장 투석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보금 받아들이고 병상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 또 보금 확인도 하고 영접 확인다고 했는데 고인은 분명히 영접하셨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확신 있는 말씀을 확신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영접 시간도 가졌는데 집사님 하신 이야기가 형님이 이번 이달 두 번째 주일 다가온 주일은 아마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또 신앙 생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형님이 큰형이니까 등록하기로 또 신앙 생활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뒤에 이제 제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 보고 앞으로 이제 신앙 생활하고 하면 제사 드릴 것 아니죠 그랬더니 안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싹 치워버립시다. 치우기 어려우면 제가 치워드릴게요. 이야기했더니만 치우겠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치웠는지 아세요? 제가 치운 게 아니고요. 집사님의 아들 10살 된 아들이 목사님이 치우라고 그랬다고. 그냥 싹 다 치워버렸어요.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금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요.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형님이 이제 신앙 생활하기로 결단하셨는데 어제 만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잖아요. 화장장에서 저한테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목사님 음성이 참 좋으신데요. 성화하셨습니까? 제가 김호중도 아니고 김호중 다 아시는구나. 성화한 게 아니고 저는 성가를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것이죠. 기대해 주시길 바라요. 한 사람이 살고 한 가지가 살아나니까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가정 이제 장례 집례를 마치고 또 그런 사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이 집사님이 아버지도 용서하셨는데 다른 어머니들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담삭고 살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이 집사님 먼저 예수님 믿게 해 주신 것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첫째, 둘째, 세 번째 어머니 뭐 더 계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요. 중요한 것은 빌립과 같이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령전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 붙었던 도로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자 뭐가 떠났어요?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불치병, 난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영적인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적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오 구원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아 같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아닌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켰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이 시몬은 복음 증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리아는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들을 치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구원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리아는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자들을 치유했죠.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리아에게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날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빌립 뒤를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전도운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례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딛고 일어서서 찬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영적 사각지대를 큰 기쁨이 넘치는 구원과 복음지대로 바꾸는 전도자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전도할 때, 생명 살릴 때, 현장을 찾을 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았으면요. 이제 사명을 언약으로 잡고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남부대교구 지역에 새가족 형이 최장암 말기인 그런 우리 새가족이 있어요. 이 새가족이 제게 최장암 말기인 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대면에서 만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고 불신자고 이렇게 만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최장암 말기, 항암 투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A4용지에다가 빡빡하게 한 장 편지를 썼어요. 보금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고 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적고 해서 또 지난달이었는데요. 5월달 행사도 많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조그만 화분 하나 활짝 핀 꽃 화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편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동생한테 전달해달라 전달시켰어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꼭 몸이 조금만 더 이렇게 나으면 나를 만나고 또 신앙생활 출발하겠다 그런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 처제에서든지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면 전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대면 전도 하면 되어져요. 그렇죠? 비대면 전도 이렇게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결단, 사명에 대한 그 중심 이것 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었던 이 빌립은요. 사도인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은 이미 사도인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아니 땅 끝까지라도 복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2장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나아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여기 시몬은 마술사 시몬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건너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의 빌립에 의해서 보금이 전달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마리아에서 보금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보금을 들었던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서 또 보금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이 시몬이 또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금을 듣고 세례까지 받은 이 시몬인데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을 내게 팔 수 없느냐 나도 이 성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만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하게 책망했죠.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성령을 돈으로 사고 또 주고 하려고 했던 이 시몬 그 시몬에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당장 사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죠.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39절에는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금 전달에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보금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등전 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보금을 전하고 가이사라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기적적으로 만났죠. 이 유일한 만남에서 기적적인 만남에서 빌립이 한 것은 오직 보금을 전했습니다. 보금 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유일한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헤어진 다음에도 발길을 닿는 곳마다 보금을 전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환경과 또 주변 문제, 사건 여기에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가정과 가물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보금하고 2, 3, 7 나라를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24 제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처럼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보금을 위해서,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빌립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살로니코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에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때마다 보금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이 먼저 보금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보금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일마다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 항상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하고 성교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성교하라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고 날마다 전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는 보금치유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